안녕하세요. 여진 원어민 강사입니다. 전치사 4개 초급 수준에서 마스터 해보세요.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 3초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통역 훈련 해보세요. 중국어 공부에는 단어, 암기, 문법, 독해, 청취, 중국어 말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어 말하기가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내가 중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말할 수만 있다면 단어, 문법, 청취, 독해 한 번에 다 마스터 된 거예요. 전치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뒷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고 보시고 다시 3초 회화 훈련하시면 더욱 효율적이에요. 열공하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밥을 먹어? 우리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 우리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 남동생은 뭐해? 디디 쪼 섬 뭐? 디디 쪼 섬 뭐? 남동생은 PC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어. 디디 쪼 섬 뭐해? 디디 쪼 왕바와 뎀 뎀 뎄오 디디 쪼 왕바와 뎀 뎀오 디디 쪼 왕바와 뎀 뎄오홤 아버지는 어디에서 일하셔? 디디 쪼 왕바와 뎀 뎀 뎀 뎌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신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옷을 사? 오늘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 오늘 백화점에서 옷을 입고 너 누구와 가? 너 누구와 가? 너 누구와 가? 나는 엄마랑 가 너 누구와 같이 온 거야? 너 누구와 같이 온 거야? 나는 남동천과 함께 온 거야 너 누구와 같이 온 거야? 너 누구와 같이 온 거야? 나는 친구와 상점에 간다 너 누구와 같이 온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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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딸에게 옷을 사줬어 전지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붙어서 전지사 꾸를 형성하고 문장에선 부사로 써요. 그리고 이 째 하나를 놓고 보면 이어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서 이거 뜻도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디디 째 왕빠 왈데나 째 왕빠 왕빠는 PC방 명사잖아요. 째 전지사 에서 그럼 째 왕빠 PC방에서 이렇게 전지사 꾸를 형성하고 왈데나 컴포트를 넣는다. 어디 에서 이거 부사어죠 이거 째가 전지사일 때 에서로 번역되는데 또 따르게 번역될 때도 있죠. 동사일 때는 왈데나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디 째 왕빠 이렇게 되면 남동생은 째 왕빠 PC방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에 있다. 이때는 얘가 동사로 써요. 왈데나가 없다면. 그러면 전지사를 이거 전지사로 보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동사가 와야 돼요. 동사 하나 더 와야 얘가 전지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일 때 짜이와 전지사일 때 짜이를 헷갈리지 마세요. 게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일 때는 뭐 주다 그 뜻이죠. 내가 너에게 줄게 할 때 게이가 동사가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에게 전지사죠. 뒤에는 명사가 와요. 니게이 세이 마이 이풀어 게이 에게 그죠? 전지사죠. 세이 명사 누구. 그럼 누구에게. 마이 이풀어 옷을 사줬어? 넌 누구에게 옷을 사줬어? 끈 와과 허 와과 번역이 똑같죠. 이때는 혼동에 쓸 수가 있어요. 끈 대신에 허 허 대신에 끈 근데 한테 혹은 에게로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보통 끈을 써요. 허 를 잘 안 쓰고. 뒤에 보통 명사 사람 와요. 끈 그 끈 세이 허죠. 세이 누구 끈 와. 오빠는 누구와 허죠. 술 마셔. 니 끈 세이 수얼러. 세이 누구 끈은 에게. 혹은 한테 수얼러 말했어. 넌 누구한테 말했어. 이때는 허 보다는 보통 끈을 써요. 허 썼 때가 틀리진 않아요. 허 니 허 세이 이치라이 더. 허 세이 누구와 이치 함께. 와 함께 라이 더. 라이는 오다는데 더 붙으니까 온 것이다. 무릎표 달았으니까 온 것이야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누구와 같이 온 것이야. 끈 허 하고 이치가 잘 붙어 다니는데 이치하고 더 잘 붙어 다니는 친구는 끈이에요 끈. 끈 이치. 여기다가 끈 그 끈 세이 이치 허죠. 오빠는 누구와 같이 술 마셔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와 자유 바바 마마 끈 그 허 허 워. 와 자 나의 집에는 여우 있다. 바바 아빠 마마 엄마 끈 그 오빠 허 와 나. 아빠 엄마 오빠 이렇게 열거 할 땐 허 밖에 못 써요. 열때는 끈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열때는 허만 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제작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해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